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 앵커입니다. 소비심리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내수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서민의 삶의 만족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7.2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103.2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CCSI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생활형편은 마이너스 0.3포인트, 소비지출 전망은 마이너스 0.7포인트, 현재 경기 판단은 마이너스 0.2포인트로 전월 대비 약화됐습니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은 있는데요. 미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확산된 영향 때문입니다. 또 국제효과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1년 뒤 물가 수준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반영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전월과 동일한 3.4%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